줄임문이 왔습니다. 다음역은 건대입구, 건대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건대입구역 건대입구역 내리시오는 오른쪽입니다. 장압이나 고속터미널, 부평구청 동강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7호속으로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9위 광진구청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강변, 동서울 터미널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강변, 동서울 터미널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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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역은 잠실라루, 잠실라루역입니다. 내리실물은 오른쪽입니다. 다음 역은 잠실라루, 송파구청역입니다. 내리실물은 오른쪽입니다. 2번 역은 잠실, 송파구청역입니다. 잠실, 송파구청역입니다. 내리실물은 오른쪽입니다. 암사방면이라 갈아주자고, 모란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하루속으로 갈아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잠실, 송파구 office.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8. 2번 역은 신천, 신천역입니다. 내리실물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신천, 신천.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잠실, 송파구청역입니다. 2번 역은 종합운동장역, 종합운동장역입니다. 잠실, 송파구청역입니다. 내리실물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sports complex. Sports complex.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잠실, 송파구청역입니다. 2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삼성 무역센터역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를 두고 내리는 일권이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삼성, World Trade Center Seoul. The last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前方到站 시,本次列車的終點站, 삼성 무역센터站. 間もなく終点, 삼성 무역센터駅です. 삼성 무역센터駅です. ocumented, 201五 conserv센터 holiday ihood ету gebaut渦, 24val 되며, 3 Period gentleped소 ortex sesleri